어어 닥에 또 싸워요 어 이거 이거 이기죠 x5 자지만 스킬 돌아왔고 이거 안 맞았죠 한 번? Q평? 3레벨 차이에요 헵하리미 이거 이길 거 같은데요 저는 이걸 미리 써야죠 자 근데 어 짜건매 우리 헵하리미가 짜건마 짜건마 쎄쎄쎄쎄 남자야 소라카부터 접진 못했고 공포 그렇죠 한 번에 둘 한 번에 둘 잘했죠 조냥 없으니까 조냥 없으니까 조냥 없으니까 조냥 없으니까 너블캐 아 오 주제 색깔인 나이스 와 오케이 오 루샨 앞붙겠어요 앞붙겠어요 루샨 한 번 더 앞붙겠어요 뒤에 이즈 있구요 이즈가 리분만 빼주면 루샨 누릴 수 있어요 5브로 잘 끌었죠 이거 5브로 잘 끌었죠 10장 맞게 근성 3레벨 차이예요 3레벨 차이예요 3레벨 차이입니다 소라카나 오기전이 갑니다 소라카도 위험해요 오 오 킥 오 3대1 뒤에 친구 있어요 정조주 잘 겪었어요 이야 와 이골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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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니아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죠? 라인 파밍? 체력 채우고 아 위쪽 라인 들이고 있었군요 어? 긴거 아니야? 아 인성 으엑 아 아 아 아 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